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보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프리퍼런스에 가보면 윈도우의 프리퍼런스에 가보면 이런게 뜨는데요 첫번째는 use large tool 버튼들을 클릭을 해 놓으면 커져 있는 거죠 버튼이 큰 거예요 지금 현 상태가 이걸 끄면 버튼이 작아집니다 물론 이제 데스크탑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오히려 이제 너무 작아서 클릭할 때 오타가 나오거나 오클릭이 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거를 꼭 하시라는 건 아니고 네 그런데 다시 프리퍼런스에 가보면 이거는 이제 노트북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걸 체크를 좀 해 놓으시는 게 안 해 놓는 게 좀 더 유리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커지고요 또 하나 그 드로잉에 가보면 드로잉에 가보면 네 여기 보면 그 디스플레이 크로스 헬스 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요거는 체크되어 있는 게 네 체크되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거 지금 이 마 그 연필 모양의 포인트를 따라오면서 x y z 네 여기 보면 녹색 그 파란색 빨간색 축이 이렇게 따라오죠 이 축이 있는 게 좀 작업할 때 좀 좋더라구요 왜냐면 이제 뭐 이게 기준이 잘 맞았는지랑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있는 게 좀 저는 사용하기 좀 좋았어요 이 축이 있는 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빨간색 축에 일치할 때는 빨간색이 나오고 뭐 파란색이 될 때는 파란색 축이 나오고 뭐 이렇게 이런 기능이 있어서 그게 뭐 그 사용하는데 이거 없어도 사용하기는 좀 좋긴 한데 그래도 있는 게 좀 저는 좋더라구요 그래서 요거 체크가 어딨죠 다시 한번 볼게요 프리퍼런스에 디스플레이 클로스 헬스 체크되어 있는 걸로 작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